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2023년 에스테틱 산업 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요약하자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에스테틱 산업은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와 펀드멘틀의 계리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국내 에스테틱 업체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실적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연정 호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스테틱 업체의 주가는 1분기 이후로 우하향의 주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은 연초 이후 지속된 벨루에이션 부담과 공급망 이슈 등이었는데요. 앞선 요인들이 일부 해소된 후에도 여전히 매크로 불안전성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약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의미한 주가 반등은 포착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2023년은 매크로 불안실성이 올해 대비 비교적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예전이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고요. 고금리 기조 역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견주한 펀더멘트를 기반한 실적 성장을 이어가면서 벨루에이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에스테틱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외 구조적 성장기 진입에 따른 시장 침투 가속화가 기대되고요. 누적된 장비 판매에 따른 꾸준한 소모품 매출 달성이 기대되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룰레팅이 짐이 상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 픽하우스를 우려하는데요.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 구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대외적 악재도 불구하고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이는 피부 시술 소비자들의 서비스 로열티가 기대 이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높은 로열티는 향후 경기 침체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술에 대한 낮은 가격 민감도를 갖게 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내 시장에서의 피부 시술 인지도는 고객 경험 확대와 피부과 개원의 증가, 업체 B2C 광고의 공격화 등을 통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을 비롯한 글로벌 비침습, 채소침습 시장은 급격한 개화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장비 누적 판매대수 확보에 따른 꾸준한 소모품 매출까지 기대되는 만큼 내년에도 미용 의료기업체들의 선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에스테틱 산업의 탑픽으로 제시스 메디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개발 역량을 통해서 꾸준한 신제품 출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견주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3분기 중급 포텐자 인허가를 통한 실적 업사이드도 기대되는 만큼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에스테틱 산업의 전망과 탑픽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